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여기 뭐하려고 왔었죠 우리? 여기 어디더라? 아! 우리 여기 거시기 하려고 왔는데? 아니 우리 그거 하려고 왔잖아 여기 아! 여러분들 이거 아까 보니까 나 이거 알려줘야겠더라 보세요. 제가 화면 잠깐만 보세요. 커스터마이즈의 스크립트 있죠? 예, 그거 한번 눌러봤는데 예, 그걸 일반 공격으로 해놓거나 일반 공격이 가장 좋거든요? 그냥 무기 있는 거 있으면 주변에 적 있으면 아로라스 공격을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적부터 나중에 컨트롤 해주면 되기도 하고 컨트롤 해주는 걸 우선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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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구요 저게 가장 편해요. 표준 공격이 우리는 늑대님만 따라가면 돼요 늑대님만 늑대님만 늑대님 먼저 가서 예, 적을 발견해줄 거야 예, 적을 발견해줄 거야 예, 여기는 여기는 그게 뭐야 얘가 필수로 필요한데 바바리안이 현혹 때문에 뭐라고 하네 여기 누구도 우리 사학탐진은 어, 버프가 아니에요 이 아, 잘 못 눌렀다 어? 네, 그냥 싸워야될거에요 그냥 싸워야 된다고요? 네, 제발 걸게요 저장하고 하면 안될까요? 아, 저장... 아 몰라 그냥 해요, 이겨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네노님이 몸빵해주실 거니까 일단 매중사에 쏘면 되니까 어, 얘 죽었네 죽었어요 이미 이거 뭐, 뭐 할 거 없겠는데? 끝 와, 너무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캐스팅 끊겨가지고 어 어 어 어 야, 이 슬립봉이 정말 좋아 그쵸? 야, 정말 어 잠만 아이쒸 외래 이거 이게...저게 뭐더라? 어? 기름막 네, 그냥 담아야 나 또 나만 졸졸 돌아다닌다 아드로인ę 아! 아! 얘도 그 명성 올라가는거 아닌가? 그럴텐데? 했죠 잠깐만요 야야야야야 너 어디까지 갔나 아 이미 걸렸네 아 느려 쟤도 느려요 같이 느려니까 예..괜찮아요 쟤는 접근전밖에 못하잖아 같이 느려도 괜찮아 예? 마법사한테 걸렸으면 어쩌실려고 아싸 거봐 우리 우리 유명함! 유명함으로 바뀌었어요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신 성분이요? 유명한 성분 아 아 아 아 같이 가요 아 혼자 열심히 잘 가시네 아 이거 근데 큰일났네 이거 포션이 어? 잠시만 나 왜 단축키가 안먹지? 나 아까 아니 잠시만 뭘 잘못됐나? 소식품 여기 맞는데 느려가지 아 아 큰일났네 어? 잠깐만 잠깐만 팔로니아? 팔로니아는 누구지 아 이제 움직이는데 아 이제 움직이는데 아 됐다 됐다 이제 움직이는데 어 어 어 어 어 뭐 뭘로 죽인거에요 지금? 수류탄 던졌어요 수류탄 던졌어요? 어 어 아 아 나 미치겠네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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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큰일났어요 어 어 풀렸다 어 다행이네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아 아 아 내가 다 꽉차가지고 이걸 뭐 가져가지 못하겠네 아 아 너무 꽉찼데 내 칸이 또 두 두 칸 밖에 안 남았어 그랬나요? 어 어 쟤를 쟤네들 일단 좀 자죠 하루빠 자야 될 것 같애 나 지금 쟤 싸이랜드 상대하려면 뭐 방법이 있나요? 소환수 뽑아서 하거나 바바리안 도전시켰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단 바바리안은 퇴장이 됐고 아 나 유명한으로 돼가지고 다행이다 어 정상치료 아 치료를 얻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치료를 얻었어요 어 어 뭐야 누구야 이분은 어 이분은 언제 우리 편 됐지? 좀 전에 들어오셨어요 좀 전에 해물 빼고 버리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가보것도 어 쟤가 어떻게 죽이지? 어 걔를 왜 죽여 아 아 걔 우리 동료 얘 여기서 죽여놓으면 아 나 몰라 진짜 아 명성 안 떨어졌네 아 그 명성 문제가 아니라 걔는 우리 동료예요 동료로 참을 수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죽이는데 왠지 마음이 아프잖아 베르님 다트 어 여기있다 이거 어떡하지 쟤 쟤 쟤는 어떡하죠? 어떻게 죽일까요? 방법이 없는데요? 잠깐만 어 어 거미줄로 묵죠 예 거미줄로 묵죠 아 진짜 한번 더 하자 거미줄 거 일단 앞에 가서 그 좀 거 해주세요 정찰 좀 해주세요 정찰 아 이쪽인가? 아 여기구나 어 어어 쌉쌉쌉 오 저기있다 일단 세마리 낳는거예요 세마리 어 너무 많은데 어 거미줄 하나밖에 없는데 저 거미가 안될거같아요 저기까지 저 이러면 한 명밖에 못하는데 어 어 왜 제 사거리엔 또 왜 들어온거야 아하 나 미치겠다 진짜 어 근데 저 제 때리인데 여기 안 돼 정찰음 억 안돼 안 돼 죽겠다 오오오오 흐흑 안 돼 내가 저장 안해놨어 찌르륵 음 됐다 허 죽을번 아따 저장해야지 저장해 저장 저장 저장해 저장 지혜 좀 해줄게 저장하구요 한마디 죽였네 어떻게 근데 그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에도 세일에는 한 세대정도 때렸어 독화살이 안좋은게 어디야 아 저깄다 저깄다 쌉쌉쌉쌉쌉쌉 어 자 소환하구요 한명을 보내 오케이 자 오 와 안통하네 왜왜왜왜 왜 화를 들었는데 과가에 가서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화를 들었는데 과가에 가서 자 한명 더 오케에 잠깐만 잠시만요 현옥 다 쓸때까지만 오케에 두번 썼어요 아 왜왜 현옥 다 썼어요? 그쵸 2유감 죽어 Scripture 근데 망치를 왜 써요 참 그러고 보니까 망치했으면 병동률이 엄청 낮아질텐데 뭐애모 안좋았잖아 어 지금イ新 osu 그니까 저 레업 rib佑오리려구요 저게 기술을 closest 크다 랩업하면 올리려고요 저게 나중에 기술을 올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시험해보려고 분기가 좋죠 데미지가 낮아서 그렇지 추가 데미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여기 더 하나 있는데 위쪽에 그쵸 아니 여기 또 있잖아 왼쪽으로 더 가면 여기에 거미줄을 쓰죠 여기가 되게 어려운데 거미줄을 쓰죠 스크롤이 하나 딱 남아있어서 저 위쪽에 있을텐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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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쒸쒸쒸쒸 자 조심조심 거기로 가지봐요 캐리엄 크롤러 어 계속 가 죽어 됐어요 가까이면 안가면 돼요 가까이면 안가면 돼요 가까이 가지마요 오케이 저 위로가면 안 돼요 위로가면 안 돼요 저 캐릭터 이상해요 예? 팔을 들어갔는데 계속 가까이 다가가요 실명상태라 그럴거 같아요 실명상태에요 지금 내가 실명 걸었어 아까 흐흑 일로와요 그러면 일로와요 안전하게 여기서 자죠 배로님 은근히 나장님한테 걸고 싶어서 왔나봐요 아까 그거 현옥 걸려서 그래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왜그래 내 사람을 잠시만 누구야 어디야 어디야 오 사이렌 사이렌 오 사이렌이야 아니 제기랄 야 제발 10명 걸려라 아니 근데 아니 잠시만 근데 공격이 아니야 공격이 아니야 공격이 아니야 공격이 아니야 아니 공격이 아닌데 아유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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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아니야 근데 왜 공격이 아니야 근데 어 어 야 지금 말걸 앚 알죠 지금 머하고 있는지 나 마율 iron 홍 아유 좀 답이 안 나오잖아 어 어 자 자죠 오케이 자 나도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이제 앞에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저장하고 이제 거미줄로 가죠 이 정도에 이 정도에 쏘면 오케이 한 명만 한 명만 지금 한 명 안걸렸어 한 명이 안걸렸어 한 명이 아 안되네 오케이 나머지 죽여 나머지 나머지 오오오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걸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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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내선굴림했어 오오 오오 내선굴림했어 으흐흐흐 운이 엄청난데요 이야아 우리가 바바리아 없이 야 이렇게 죽이다니 아이 근데 이거 아이 이거 뭐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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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미끄미끄러 아유 미끄러워 아유 반응이 왜이렇게 미끄러 아유 미끄미끄러 아유 아유 미끄미끄러 이거 그냥 오 찰 아니 진짜 저희가 altijd 옆에서 기업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 무넛고 하는 거 같애 여기가 정말 어려운데 마법이 안 통해서 저 의자지 쟤네들 아마 둔기로 밖에 안받죠? 이것도 둔기인가요? 일반무기 면역이요? 아 그러면 둔기 맞겠네 아 그럼 맞겠네 가보..가..가..잠깐만 아이..누구..뭐..뭐.. 일반무기 면역이라고요? 예예예 그렇대요 플렉스.. 그래도 그냥 빵치들어야되겠네 자 일단 둘레느님 앞으로 가세요 근데 이게 이게 안될거 같기도 한데 아 잠깐만잠깐만 넘어가지말고요 앞에 잠깐 예 탐색해주세요 늑대님 오! 여기 사무장도 있었구나 고 고고고고 아 마법 안맞아 역시 아 엄청 아픈데 오우 오우 네 됐다 저 죽을거같은 나..잠깐만 나 뒤에서 치려고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2였는데 1로 바뀌었나 다시 포터스태프가 이상하네 드래곤 블레스는 드래곤 블레스는 아 여기도 함정있을거같은데 여기도 함정있을거같은데 여기 함정없나요? 여기 함정없나요? 포션 얼마나 했어요? 저요? 2개요 포션 하나 더 먹어요 아니아니아니 돌려냈네요 예 위험해요 지금 아 그 저한테 맞았을때 반이나 달았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지마봐 가지마봐요 아이 아이 됐다 어쩔수없다 고고고고 마법이 지금 안통해서 나도 때려 나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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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오케이 야우 야 대량형 진짜 22점 22점 멈춘는데 아 근데 뭐 탐색하는데 여기 무슨 책이 있었죠? 포션이 없어요 여기 뭔 책이 있었는데 식별을 해야되는데 식별이요? 잠깐만 식별? 네 식별없어요 나중에 가서 해요 저 체력이 없어요 이거 포션없어요 저? 다 먹었어요 포션 그 있으신분 없어요? 투명화밖에 없어요 제꺼 드렸어요 2개 아 감사합니다 흠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두개 다 포션은 좀 이따 가서 사고 네 지금은 어차피 신전 한번 더 들려야되니까 고 여기도 한 마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마법을 못써가지고 안통하니까 오오 오 오 나 굳었어. 석상됐어. 아... 어? 여기 뭐 있다. 마법사라 어쩔 수 없어요. 안 맞아야 돼. 아, 박쥐구나. 나중에 저 박쥐가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을 거예요. 2 넘어가면 아주 그냥 네론님 좋아하는데요. 갈라보는 대로가 야, 너 저럴가 인마. 야, 박쥐 너 인마.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페어리 드래곤이라고 잡아가지고 먹이를 줄꺼 보다 그냥 아이씨. 나 언제 풀리는 거야? 속박 되게 은근히 기운 것 같아. 야, 나 이거 탁구가 아주 그냥 그 바보구나. 스포터스텝으로 드니까. 저 이제 죽을려 그래. 저거 힘 나오면은 어... 그 뭐야. 뭐야. 어, 동네님이 드셔야 되는데. 어떤 거요? 책이 힘이면. 건강인가? 힘인가 모르겠네. 무슨 책이요? 여기 동굴에 책 하나 나왔어요. 책이 능력치를 영구적으로 늘려주거든요. 힘이면 진짜 좋은데. 명주응력하고 데미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근데 바스타드 그 바스타드가 좋은게 뭐가 있었더라? 롱소드는 좋은거 굉장히 많은데 바스타는 기억이 안난다. 아, 그거. 셰프시프터 대 셰프시프터 그게 좀 좋았죠. 롱소드가 더 많아요. 괜찮은데 롱소드가 많긴 한데 이미 늦었어요. 롱소드 잘 찍으려고 하지마요. 롱소드 다른 무기도 하나 찍으려고요. 슬롯 2밖에 안 돼가지고요. 최대방. 그거는 이제 둥기 찍어야죠. 그쵸. 그냥 망치 찍어야 되겠죠. 어? 뭔가 공격인 듯한 가까이 가지마요. 아아 아아 어어? 어어? 너 이씨. 야. 어어? 야. 어어? 너네. 너네 혼난다. 덤비지마. 이야아. 뒤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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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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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확정작정이상. 죽었나. 어우. 되잘라. 퐁. 아이. 미끌미끌. 미끌미끌미끌미끌. 아이. 미끌. 알겠어. 이걸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미끌미끌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ㅋㅋㅋㅋ 시나湖. 미끌미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여. 미끌미끌 어때잇? ل?" only inTIONITH. 그å이 messed up means. 어? 아 여기. 가는게. 웃기냐. 아 그래도 나 마법을 좀 몇번 쓸 수 있어서 아 나는 아직도 안푸렸네 에론님 그 뭐지 마법이요 수면이나 마법 화살은 있으시죠? 아뇨 없어요 마법을 쓰는거에요 오오오 야야야 공포의 능대다 잠만 공포의 능대다 잠만 어 어디갔어요 돌리에론님 저 뒤에요 어쩌지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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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네 가능해요 아 네 가능해요 아 오우 아 깜짝놨고 아 깜짝놨고 아.. 신전이요? 잠깐만 여기만 어떻게든 한번 떼어봐요 여기 또 뭐 나오나? 여기만.. 여기만 밝혀놓고 가죠? 일단 저장해요 아 저장 아.. 거의 뭐.. 필수 폰님의 캐릭은 그냥 누워있는 거구만 네 2차적으로 가고 있어 야.. 이게.. 힘이 18하고 19가 정말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데미지가 19하고 20도 데미지가 많이 차이나죠 근데 20하고 21은 많이 차이 안나더라 어? 저 튕겼어요 어? 저기 나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눈이 벌받아서 그런거야 넥컴터가 나를 좋아해요 넥컴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오님이 자백하셨는데 나는 양님 트? 튕기는 거 네오님이 아신거니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려라 빨리 가죠 아니 이게.. 더 없죠? 어.. 가고고 가 이거 수면봉을 한번 충전 아.. 이게.. 한번 해야되는데 뭐야 한번 충전해야되는데 아.. 절벽타고 내려갔어 저것도 한번 해야되고 먼저 몬스터 소환 아.. 근데.. 몬스터 소환 너무 비싸가지고 필요할때만 딱 쓰고 맨 나중에 충전하도록 하자 고우 사원가져 헷헷헷 클레딕이 없으니깐 한번 싸우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냥 늑대네요 그리고 물건도 좀 팔죠 팔거 좀 있죠 다들 네 그 사웅 사웅 갔다가 그 뭐야 베레고스트 그 썬더해머가죠 여기 썬더해머 대장자 아닌가 거기 이름이 대장관 이름이 그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베레고스트에 그런 퀘스트도 있어요 아 퀘스트가 아니라 장끝 장 거기 있잖아요 저희가 바스타소드 일자리에 숨쳐내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네 거기 썬더해머 뭐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 오 마비봉도 있네 아 맞다 저기에서 마비봉이 나왔었지 이게 아 건강짜리인데 건강이면 누굴 줘야되냐 줘주세요 줘주세요 누구요 저요 아 저 몸빵이요 아 왜 계속 상척사는게 깨지죠 뭐 그거 먹구요 하나 근데 19 아니 그게 왜 고민했냐면 그 보너스가 있어요 어? 누가 지금 뭘로 변한거야 늑대님 그건 또 어디서 났어요 와 맞다 거기에 있지 그것도 참 어 저 왜 구입이 안되죠 이거 팔구 이거 저 네로님 저 구매가 안돼요 어 잠깐만 다 되있는데요 누구야 누구야 내로 냥냥냥이요 안되요 아직도 식별은 되는데 돈이 없는거 아니에요 어 돈 있는데 구매가 안돼요 뭐 어떤걸 구매하는데요 신남자 어 나도 안되네 나도 구매가 안되는데요 아~~ 아 아 장난치지마요 하핫 내냥님 네 이멘토리 한번 mensen 왜 구입이 안되는지 ㅋㅋㅋㅋㅋ 아... 아깝다 아... 나도 구매가 안되고 있고 아 뭐가 자꾸 나와 자꾸 왜 꺼내요 보석가방에서 꺼내는거지 지금 아니요 드린거에요 드린거 아 그래요? 네 주스는거 다 드린건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템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다 팔아야되는데 다 팔아야되는데 달러가야되는데 자 이거 드린님이 이것좀 가지고 계세요 이거 그 필스포님 캐릭터꺼거든요 네 오른쪽에다 놔두세요 네 오른쪽에다가 네 그건 안팔께요 오른쪽에 있는거 쏘 아 뭐야 그거 두개랑 그거요? 가죠? 아 나 나 상처를 치료해야되는구나 바보같은 아 흠 늑대님도 치료안해요 아 동굴 아 늑대님이요? 늑대님은 나중에 내가 해면되요 잠깐만 민첩이 왜 떨어졌어요? 아 동굴 변해 아 늑대 변했구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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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뭔가 이제 저거는 어 자 베레고스트가 저거 썬더 그건가 인베넛 볼위에 성전한 아 학습 나는 착용할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지 썬더에머 대장판이구나 근데 자 이거는 1밖에 안하네 아무래도 저주걸린거라지만 쇼소드도 팔고 쓸사람이 없어 상해의 다트 20조 초당 1점 데미지를 받는단 소린데? 대박인데 이것도 또 살거 있나? 참 전사들은 살게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전사파티를 하잖아요? 전사파티를 하면 살게 많아가지고 음 나는 됐어 마법봉을 충전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마법충전하려면 소환충전이 만삼천들죠 만사천이었나? 만팔천이었나? 마법사도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유일하게 안들어가는건 도둑인거같애 도둑은 돈이 별로 안들어가죠 저요 그가 도둑은 도둑도 아 팡금감옥사고싶다 팡금감원은 왜 사요? 잊고 있는게 더 좋은거에요 잊고 있는게 더 좋은거에요 아니 지금 잊고 있는게 더 좋은거에요 아니요 전신 팡금감원이 좀 더 좋아요 아니 잊고 있는게 더 좋은거라니깐요? 여기 뭐 0이잖아요 하나 저거 뭔데 마이너스는 없었는데 마이너스는 풀플레이트 근데 네 조금 좋은거 같은데요 돈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죠 아니에요 이거보다 앙크레그가 좋구만 말했지만 방어도 낮을수록 좋다고 네 1 둘다 1 아니요 앙크레그 0 아니에요? 1인데요 제가 봤어요 난 또 0인줄 알았지 풀플레이트랑 똑같은건줄 알았는데 아 풀플레이트랑 똑같지 참 풀플레이트가 0이 아니라 1이었구나 우리 조비알저글러도 한번 어제 가릴려고 했다가 못갔죠 여기 원래 게임 스토리상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자 머리가죽 팔아요 이건 또 어디서나씨야? 나는 저기가서 개나 죽이고있어야겠다 마법사나 죽이고있어야지 그 파이어 뭐 어쩌고 잡으시려구요 파이어.. 파이어 뭐요? 여기에 마법사 있잖아요 파이어비.. 뭐.. 파이어버드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잡으면 안되요 펠드포스 여관으로 오세요 펠드포스 여관으로 오세요 펠드포스 여관으로 오세요 다 펠드포스 여관으로 오세요 다 메이스는 안쓰요 며이스가 하나있어야 된다구요? 왜요 오장하 자나 MATT 장하를 zł면는... 떨어지잖아 괜찮으시나 탐색 얼마나 알지 자 우리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저희 엄청나게 쓰지 않았어요? 아 돈을 엄청나게 썼다고요? 네 왜요? 모르죠 저는 저는 한 2,000불도 썼나 돈을 왜 이렇게 썼지 우리가? 아 우리 맨날 치료하고 아 생각보니까 우리 치료하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갔구나 그쵸 치료하는데 치료포션만 치료포션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PS님 살리지도 않고 한번 살릴때마다 500 600 750 아 그러네 그것만 안했어도 거의 한 지금 2만골도 됐을텐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 정도 되면 한 2만골도 넘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돈이 거지야 우리 흐흐흐흫 자 다왔나요? 펠트포스도 와요 펠트포스도 와요 펠트포스 2층으로 와요 나 먼저 올라가야겠어요 일단 아니 밑에 뭐 파나 좀 볼까 너 뭐 파니? 너 뭐 팔았던거 같은데 음 음 수호자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팔 보고 화살 이 자리가 파는데 엄청 비싸네 흫 흫 흫 인간님이 인뱅 확보를 위해 흔존한 착용 저 아까 전에 있었던거에요 지금 맞아요? 어 네 아하 저 싱글해서 그 착용해가지고 돈 없어서 계속 착용하고 있는데 흫 아 우리 자고 와야되는거 아닌가요? 나 마법이 없는데? 아니 그냥 하자 마법봉 쓰지마 아 내가 잡고싶어 다 왔나요? 얘는 뭐하는 마법상가요? 트.. 트..란..지금? 네 네 빨리 올라와요 이 층으로 이 층으로 아 잡는거에요 잡아요 아니 잠깐만 저거 말걸어야죠 이 놈이 약간의 사건으로 네 그 놈이 약간의 사건으로 왜 날 그렇게 시키는거지? 왜 날 그렇게 시키는거지? 아니 아니 말이 음 다 내놔 내놔 내놓는게 아니라 말해 아니 말하는게 아니라 다 알고있어 어 니가 그 나쁜 놈이라는걸 어 흐흐흐 와 날려버렸네 항복하시오 어 아 예? 죽기전에 말도 못걸고 죽어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 아 쟤 원래 말하나? 원래 죽기전에 살려달라고 말하잖아요 아 아아아 그런가? 아 아 그렇구나 barrel 좋은마법뽕 먹을게 저거 이건 뭐야? 아 이 짱 Ride ですね 이 메스 tą 마치기? 에임 이잉 아이 뭐 이런게 다했어? 무슨 메이스예요 보고 싶다 아니 그 그 그 아니 뭐 이런게 다 있어? 이 사기템이예요 으야야야 안보여요 인터넷에 걸렸어 아니 뭐 하하하하하하 아니 내성 울림이 없어 저 좀 보여주세요 아니 워머 찍지 말고 이것 찍어요 하하하하 워머 찍지 말고 이것 찍어 뭐 이런게 다 있어 야 아 전투등력 사기다 진짜 테이조크 이름이 테이조크에요 그 늑대님 이거 어디서 어디서 인걸요 저기 버링위저드 여관 2층에 서랍 뒤접수 나와요 아 그 장화 잃어버려 장화 있는데 거기요 이야 그 워애목 울리지 말고 이거 넣어놔요 저 철퇴 배울게요 철퇴 배울게요 이거는 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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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나양룩 쓰시고 저 반지를 가져가시면 무슨 반지에요 보호반지에요 똑같은거 두개 못껴요 아 보호반지구나 저 갑옷때문에 안껴진다 왜요? 갑옷이 마법 갑옷이라? 네 그러면 그럼 늑대님 늑대님 가져요 저 내려왔어요 늑대님도 마법 가보시네 네 마법 가보시네 그럼 저거 보호의 반지 누가 써요 팔죠 우리 풀스닙 드려야죠 네? 풀스닙 드려야죠 아 그러네 피에스님 아닌데 피에스님도 마법 사슬 가보신데 사슬가 플러스 일자리 있었는데 네 있어요 플러스 일자리 사슬 가보 그냥 사슬 가보디 드레드라운드 어서오세요 자 빨리 다 뭐 했어요? 하룻밤 자죠 아 저 밖에 있어요 아 들어와요 자요 좀 나 피곤하잖아 나는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무슨 아 왜 늑대님하고 다들 무슨 잘 자기 왕족에서 자야돼 우리 됐어요 왕족하고 그거하고 좀 틀리나 자는게 안 봤네 자 자 가죠 드레드라운드님 지금 참여 가능하신가요? 참여 가능하시면 이거 캐시앤디디 캐시앤디디 뭐 하신다고여서 그 못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까진건데 나한테 나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찍혀있지? 이상한데? 자 다 돌아볼거에요 하이엣지 어? 잠깐만 여기 위에 없나 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었죠? 어 여기 위에 없네? 거기서 가면 안되고 하이엣지 왼쪽으로 해서 가요 아 하이엣지 왼쪽으로 근데 어떻게 봤어요? 내가 저기를 아 내가 이렇게 내 화면에 보이시는구나 어 잠깐 스톱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냐 오 별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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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 그 필요없는 스크롤을 팔걸 그냥 아 저것도 식별해야되는데 식별할거 많다 레벨업했는데요 블레이너님 오 그러네요 아 안좋다 음 드레이너는 같이 한번 돌텐데 어 갈수있구나 멤버 끌정된 멤버 오오오오오 거기서 늑대 변하고 걸고있다가 맞아요 아 저 저 공격할 수 없다고 이거 뭐야 내가 여기 다트가 예전엔 뿅뿅뿅뿅뿅뿅뿅한게 되게 느리게 갔는데 아 대리언님 안녕하세요 대리언님 지금 참여 가능하신가요?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맞다 그쵸 어 내가 죽으면 돼 아 내가 죽으면 안되잖아 어 아처가 죽고 뒤로 빠지는게 낫겠죠? 예 그래요 바로 뒤로 바로 빠져요 그럼 저장하고요 한번 아 아 예 해요 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되요 제 겁나 강한 오구메즈가 자 자 일단 와 나쁜 년이다 실명은 제가 걸테니까 예 예 다 그 나나나나나 동굽 늑대님 그리고 블레이너님 죽어있으신분은 bps4 얼마ffen 피에스 ving but 아 네에에 왜 왜 왜 왜 안살아나 아 깜짝야매네 야야 뒤로 피해 오케이 근데 한분은 두말에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 오오오오오 잠깐만잠깐만 쟤 투명을 쓰는건 아니겠지? 그런데 일루전 계열 지금 딱 이펙트 보면 일루전 계열 이죠? 오 얘도 살았네? PS4님도 살았네? 둘명 다 살려주는구나? 일단 어 다트를 좀 줄까? 다트를 좀 줄까? soy of character 다트 다트 던지세요 일단 제가 매직미사일로 끊을께요 GO 아유 일로전이다하게 됐어 오오오..! 오케이! 내가 맞고 말았어요 여기 치료해주는 게 없나? 버퍼가 너무 심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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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여요! 쟤 죽여! 경험치야지! 쟤! 죽이라고요? 예 쟤 죽여! 네네드 소울 죽여요! 경험치야 경험치! 잠깐만 이야! 경험치 못 참!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에ously 거기서요! 치료해준다니까 일로와요 아니 몇대님 어디가 그렇게 빨리 아래 흰해 주는 데 있어요 다 꽉 채워줘요? 껍채워주지 않네요? 한 다섯번이나 세번인가 밖에 안해주는거 같은데 아 맞다 우리 레벨이 낮지 꽉채겠다 꽉채겠다 그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망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봐요 다 뒤로 빼고요 장거리 무기 쓸 준비하고요 저는 그리스 씁니다 오케이 어? 죽었네? 아... 오케이 걸렸어요 죽어 죽어 이거 키스 퍼넬 또 죽어서 이거 살아서마자 좀 됐다아 야 그래도 실명이 아까로 겁나게 안걸리도 후쿠블린한테는 겁나게 안걸리더만 아 바로 치료하는데 바로 앞에 두고 다행히 오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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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또 있네 아이고 뭐야 이거 와 꽉 채워준다 저거 저게 또 있네 뒤에 또 와요 저기 또 있네 뒤에 또 와요 아 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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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나 레벨을 맨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식별을 할 것인가 어 뭐야뭐야 아 크로매틱 오브 어쩔 수 없지 자 아 어 2레벨 건포넌트 거미주 분신 아 거미주 좋아 거미주 어디갔어요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고고 제가 벌써 다 갖다줬어요? 갖다줬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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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말고 또 뭐잇 뭐있더라 여기 음 뭐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어우 잠깐만 구울이다 잠깐만 뒤로 빼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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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까이 가면 가지 말라고 하고싶은데 네 지금 부지어 자 오버사 위로 서운하 형 레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가요 내왕님 혼자 어디가요 오오 오! 삭삭삭삭삭삎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삐삭삭삭삭삭삭삭삭 빨 Monster Monster Monster 잠깐만요 ningsimy 음.. 나.. 나.. 아.. 왜 자꾸.. 아이고.. 어쩌지? 스크롤이.. 묶어두는 스크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려주셔서 바로 쉬.. 쉬어야 되는데 자.. 쉬지 않고 전자들을 죽이려면 일단 어.. 저..어떻게 죽여야 되지? 뭔가.. 대책이 쓰신 분 뭐.. 근데 마법사는 나니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 하나밖에 없어요 소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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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소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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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호 두번 그때야 미안하다 라는 얘기 소완봉 엄마 아니, 뭔, 뭔 다이스의 신의 가오를 받았길래 두벌을 다 피해? 동굴님? 아 늑대님? 아니 이거 화살을, 나한테 주면 어떡해? 아, 바스타드 꺼면 나한테 왜 줘? 아, 뭐, 왜이렇게! 뭐, 뭐... 아, 이건 뭐야, 이거. 자꾸 나, 자꾸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데? 아이, 뭐, 이거... 아이, 아이, 이거 어떡해, 나보고, 아이... 이거, 카타나도 이거, 몰라... 자... 반지, 이거... 이것도 버리고요? 아, 미치겠다 진짜... 나 누가 범인인 줄 알았어, 지금... 누구요? 나랑님... 내가 자꾸, 내가 버린 거 주워가지고 나한테 줄래요? 내가 버려놓으면은, 쪼르륵 가가지고 다 주워 먹은 다음에 나한테 다시 줘...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여기 밑에 뭐 없, 없나? 저기 뭐 없나요? 여기 뭐 없으려나? 어, 없으려나? 여기도... 여기도... 여기 뭐 있었던 걸로 가는데? 기억하는데? 일단, 위쪽 가보죠. 나 지금 마법이 하나도 없어서... 마법봉도 저거 식별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저 메이스는 정말 있으면, 저거는 좀... 그... 좀... 밸런스 붕괴 같아... 어, 밸런스 붕괴다... 내성 울림이 없... 없어... 타코만 낮아가지고 잘 맞으면... 엄청날 것 같은데... 고개, 고개 올리고... 이제 파이터를 때려면... 어허... 음... 쟤네들이 날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어, 어쩌죠? 어허... 어허... 야, 이거... 이거... 스크롤 팔아도 얼마 안하죠? 1... 1레벨은... 야, 스크롤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와우... 18점... 스크롤이요? 스크롤 50골드 정도 하지 않아요? 60이요? 50이요 50골드 해요? 아, 이거 팔아야겠다... 아, 내가 좀 쓰려고 했는데... 50골드면... 되게 많은거잖아... 이게... 원래... 원래는... 스크롤으로 쏘면... 10레벨... 을... 기준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매진 미사일 써보니까... 그게 아니야... 4레벨 기준으로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렴 때... 매진 미사일 스크롤이 굉장히 좋... 좋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10레벨이면... 매진 미사일 다... 10... 뭐야... 5개가 다 나가는거니까... 한... 한... 한 구체당 얼마에요? 데미지... 3에서 6이요... 아, 2에서 6이었나? 3에서 6이었나?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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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온다... 근데... 아무튼... 죽엄마... 오우... 스크롤이다... 어... 스크롤이요? 스크롤 주세요 색채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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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저거 막 예쁜거 같아요 날릴게 근데 1레벨 잘 안쓰는 꼭 필요했던 필요한 마법 말고 팔아야 될거 같아요 스크롤 스크롤은 무게 없죠 어 무게 없죠 스크롤 통에 넣으면 되죠 대신 스크롤 통은 어디서든 저거 산거에요 아니다 아니다 니나가 갖고있었는데 오 오지마 니나가 보석가방이랑 같이 갖고있는거에요 예예예 아닌데 아닌데 어디서 얻었더라 까먹었네 오오오 야 야 이게 이게 냉기의 지팡이가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예전에 쓰기가 참 까다로웠는데 앞으로 퍼지는 원뿔용으로 들어갔었죠 데미지는 겁나 높고 야야님 제치워드릴게요 조금 나는 낮춰가지고 가죠 저기 뭐있나? 혹시나 모르니까? 다 안박히고 가면 찝찝하잖아요 은근히 찝찝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잖아 아 가죠 하일지 가서 스크롤좀 팔죠 그리고 아 이거 몬스터 식별도좀 하고 성직자는 성직자는 스크롤 못쓰죠 성직자 스크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성직자 스크롤 아 성직자 전용 스크롤이요? 근데 그게 별로 안나와요 원에서는 안나오는걸로 원래는 안하는데 모르겠다 나오는지 좀 막 스크롤 있는대로 다 주워 먹는데 안되도록 어? 잠깐만 동굴룩대? 아 아 왜 안되는지 알거같애요 아 동굴룩대님을 공격하려고 했던거구나 아 동굴룩대라고 해가지고 아 동굴룩대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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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아프다 안아프잖아 야 니네를 왜이렇게 못 던지냐 아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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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 FrPP 때리지 마라 저거 느끼도 변하면 더 잘 싸워요? 오 Crawford 어 When heäd policy 아맞죠 화살이 안맞으니까 하긴 발사 아 나는 그런데 저 지팡이 들고 때리면은 지팡이가 명중력이 20이 아닌 20이 최기본 저잖아요 23이 나와요 스크롤 좀만 파시는게 나을 것 같애 저 굿쯤에 성직자 주문 시정 가능한데 아마 아니요 이거 마법사 스크롤이라 못써요 아 못써요 네 못써요 아예 못써 왜 이렇게 죽을래 아 아 이거는 아 저 저 여기서 저 마법사한테 말 안겄고 가만히 있다가 오우고한테 당했어 여기있는 애들한테 어 이거 마법봉 이거는 굉장히 큰건데 어 마법봉 잠깐만 동굴력대님 예 이거 마법봉 쓰세요 31개짜리야 그리고 이거 반지 팔께요 보호의 반지 보호의 반지 보호의 반지 쓸사람이 없잖아 저 쓸 수 있을거 같은데 한번 써봐요 지금 쓰는게 아니라 쉐도우 그거 끼면은 쉐도우 마법 마법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저 도저하여 도저히 그.. 도저히 도저히 고구들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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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록 저게 그 내성골림도 없고 마법저항도 무시 아닌가? 아 마법저항 무시 아닌가 보네 아이씨 뭔소리야 걔 때리면 안돼요 방패도 일단 놔두고 석화 놔두고 수면 놔두고 반색깔 놔두고 다색분사 일단 놔두고 불타는 순 팔고 색채 보조 팔고 그래봤자 300골도 밖에 안됐네 에게 자 일단 팔고 그리고 유풍 쓰읍 에이 news 아니 몬스터 소환 마법봉 충전할려면 31750골드야 너무하듯 역시 좋으니까 너무 많이 아 야 야 그것도 팔아야되네 어쩔 수 없죠 아 이것도 다 팔고 사고 해야되고 충전 해야되는데 없다 큰일 났어요 다트나 좀 사자 어 다트도 없네 아 우리 돈이 없어 너무 거지야 미착오리겠어 자 나가자 왜 안나가지 딜레이너님? 저거 늑대 늑대 저거 변하는거 저거 그거 아닌가요? 무한이예요? 네 무한이예요 오오 다 어디갔지? 어 뒤에있네 어 뒤에있네 강한이예요? 뭐 숨어서 뭐에요? 네 형님 흐흣 hurricanes 아니 이게 엊자 숨을 땐 숨어야지 их 어 여기여기 다 했고 자 이쪽 이게 이렇게 너무 멀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감이 안잡힌다 다 돈건지도 모르겠고 자 우리 하루밤 자죠 자장하구요 마법이 없어요 어 어 뭐야 뭐야 제가 얘기해서 쫄았는데요 쟤 뭐 좋은거 주지않나? 쟤 아처에 그거 주지않았나요? 아처 블레이스 쟤가 아처 블레이스 주죠 아 드리즈스다 네 드리지마요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쟤 후크블린이 죽여야돼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봐요 스탑 아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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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tre 공항 걸리셨어요 늑대님 아니 거기 서 봐요 좀 공항 자 자 자 둘러싸 둘러싸 못도망가게 못도망가게 둘러싸 굉장히 오래가네 저 얼마나 가더라 자 자 한 번 쉬도록 하자 잠시만요 어디 노래 한 곡 듣고 가죠